자, 선생님이 재밌는 퐁당퐁당 노래를 들려봅시다. 혹시 퐁당퐁당 노래하는 어린이? 우와, 너무너무 많이 하네요. 퐁당퐁당을 할 때 무엇을 던져요? 돌을 던지죠? 너무 작은 어린이가 아이가 돌을 던진대요, 요만한 돌을. 요만한 돌을 아주 작게 던진대요. 같이 던져볼까요? 네. 자, 여기 웅덩이, 너물 구덩이 만들었어요? 네. 자, 돌 만들었어요? 네. 자, 던져봅시다. 고김롱이, 폭wall을 accomplishment. 잘 follower! 몇군고 가슴이네요. Homage소린, conv Stones고 가슴이네요! voud X고백,uela 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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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urce.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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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됐나요? 네 운동을 예쁘게 해야지 자 시작 콩당콩당 골을 갑니다 누다 몰래 골을 갑니다 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듯 우리 누나 손등을 옆에 친구 손등을 사이다 큰 돌 자기 몸에서 제일 큰 돌이 어디 있어요? 여기 있네 돌 준비됐고 그 다음에 웅덩이 어떻게 준비할까요? 여기 있네 돌 준비됐나요? 운동이 준비됐나요? 네 가볼까요? 하나 둘 시작 콩당콩당 골을 갑니다 무나 몰래 돌 골을 갑니다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땅 방금 가볼 나무를 나무도 너무 커 우리 누나 손등을 여보 친구 나무를 빠르게 9배 정도로 해봅시다 9배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? 네 예 예쁘게 됐나요? 안녕 자 먼저 작은 돌 준비하세요 하나 둘 시작 콩당콩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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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기 하나 둘 시작 콩당콩당 콩당콩당 은기 누나 벌려라 어쩌면 가볼까요? 다시 들으세요. 버저나 보니벌려시게 자!!너무너무 잘했네 고맙습니다.